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국가의 자신감이란 그런 주제를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경제신문은 특집기사로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우길성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전체가 새로운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덜 때 있다고 합니다. 도쿄 도심지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수요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자신감이란 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기대감과 자신감을 잊어버리게 됐는가 라는 부분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자신감은 실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졌던 1992년도 장기불황의 초입 시절에 일본의 전체 국내 총생산 GDP는 495조엔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495조엔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그 수치는 549조엔으로 증가합니다. 2020년도에 600조엔으로 증가할 걸로 봅니다. 어떤 사회가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고 역동성을 회복할 때 얼마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92년부터 일본은 20년간 국내 총생산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012년부터 2020년이라면 8년 사이에 약 600조엔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105조엔 정도가 더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문헌을 보는데 한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성장 속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전체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느냐 그리고 경쟁 국가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아베 수상은 내외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베 수상의 그런 공으로 돌릴 수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정치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항상 그 경제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마음이란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경제를 바라볼 때 항상 보이는 물질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는 것이 경제하려고 하는 마음, 의지, 열이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부활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동안 참 고성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삶의 수준을 개선해 왔습니다. 개선에는 아주 기업인들이 또 기업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업인들과 유능한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자산을 고스란히 갖고 있고 또 잘 교육받은 그런 인적 자원들도 갖고 있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도로, 항만, 비행장, 정보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나라 규모에 비해서 대기업이 성장의 개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대기업에서 시작된 혁신의 전파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도 하나의 추를로 잘 연결해서 구슬을 꿰듯이 잘 연결될 때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과 방향이 시대 변화에 맞물려서 변경될 때 이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수뇌부들은 구성원들의 초점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사람들의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은 역시 정치의 영역이 크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파괴적인 분야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 한국 사회가 너무나 과거지향적이고 갈등지향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일본의 부활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